ㄴㅈ 박수? 아니 자연스럽게..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수현 씨가 다.. 아니 재석이 형 몰래 자연스럽게 낯었는데 수현 씨 형부터 찍으시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아깝게 졌어요 그치? 아 그러면은요 그 아까 숫자 뽑기 있었잖아요 어 많아도 좋은 건지 적어도 좋은 건지 우리의 좋은 게 뭔 질문인가 어? 아 이거 뭐야? 어? 아 이거 또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말만 뿜미남 체육대회고 이거 무슨 뭐예요 지금 이게 또 이거 날라가기 좋은 날씨다 정말 물에 빠지기 좋은 날씨야 아이언맨이 헐크한테 너무 맞네 어? 나와 나오라고 아이언맨이 헐크한테 너무 맞아 아이언맨처럼 해봐 그럼 게임을 줘 아이언맨이 헐크 하형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습니다 저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이 형한테 그래서 때리는 힘을 하다니 아이언맨이 헐크 본문함 체육대회 네 2라운드 네 일단 파란팀은 부전승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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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영장 목지판에 수영장 목지판 어? 팀원 2명은 플라잉처에 항공 팀 대표는 승대 팀 대표 야 이거 목지파 목지파에 치는 순간 아아 목지파에 치는 순간 팀원들은 나라가 입수한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두 분 올라가세요 야 모처럼 지금 자 두 분 올라가세요 예 성진이 형 진짜 한 번만 야 오빠 진짜 한 번만 이기자 우리 형 올킬 한 번 보여주세요 올킬 한 판 지자마자 날아가는 거예요? 아 몇 판? 아 오빠 아버지 야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거야 형야 무조건 야 대리팀 빠지게 해 주게 무조건 아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야 근데 나 질 것 같아 느낌이 아 떨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찌 바 찌 바 오 오 떨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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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야 아직 아니야? 야하 오 오 아 우와.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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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우주에서 3초를 머무는데요? 야 얘도 뻥 잘 치네. 야 3초를 아니지. 종국이 형 싸우면 어떻게 해주세요? 나와 너. 야 너 나와. 야 너 나와. 야 너 나와. 야 나오라고. 나오라고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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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형 나 한번만 하면 안 돼? 형 형 형 저를 한번만 해요. 그래 일로 와. 야 현우 지금 진짜. 야 화났다 화났습니다. 야 화났다 화났습니다. 어. 너무 나오라고 했잖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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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야. 이 자리 말 뭐야. 야. 이 자리 말 Small. 공중에서 발차기. 네. 아아아아아아아